경영진의 배임 횡령으로 2년 넘게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는 10월께 결정됩니다. 신라젠처럼 국내 증시엔 오랜 기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종목들이 많은데요. 거래 정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지나치게 장기화되면서 시장 구조가 오히려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은하 기자입니다. 2020년 5월 이후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 16만 소액 주주들의 속을 2년 넘게 태워온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는 10월께 결정됩니다. 상패의 기로에 선 투자자들은 결과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참정글로벌의 경우 지난 2020년 3월 대표의 횡령 혐의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는데 최근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2년이 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주식이 휴직 조각이 된 셈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모두 93개. 이 중 거래 정지 기간이 2년 이상인 종목 수가 24개, 1년 이상인 종목도 51개나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주식 시장에서 거래 정지 기업은 평균 33분 만에 거래를 재개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직접 거래 중단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매매 중단일은 최대 10영업일을 넘지 않습니다. 업계에선 우리나라의 거래 정지 기간이 유독 장기화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약세장 상황에선 시장 구조가 왜곡돼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일례로 사상 최악의 횡령 사태로 올해 1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매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 정지 기간 오히려 코스닥 시가총액 규모 순위가 22위에서 14위까지 올랐을 정도입니다. 원인 사유의 해소를 거래 재개 요건으로 할 게 아니라 원인 사유의 공시를 거래 재개 요건으로 해서 거래 정지 기간을 단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공시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할 거고 더불어 업계에선 향장 적격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장외 시장의 활성화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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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